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진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4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43절부터 36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입맛이 없을 때도 매일 말씀의 양식을 섭취하라 이런 주제로 같이 묵상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 그렇죠? 연세가 좀 드시면 입맛이 좀 떨어지죠? 아 나 입맛이 떨어지는 입맛이 없다 이렇게 해서 식사를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조금 입맛이 없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먹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입맛이 없을 때도 매일 말씀의 양식을 섭취하라 말씀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달콤하고 매일 좋은 때로는 오늘 하루는 좀 넘기고 싶다 그저 그렇다 한 장을 읽어도 두 장을 읽어도 마음이 와 닿는 말씀도 없고 그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단 말이죠 그래도 영의 양식을 섭취하라 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열한 제자에게 나타난 그 내용인데 한번 본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진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군 제자공정태 그러한 열한 명의 제자들이 있는 모임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만나면 서로 인사할 때 평강이 있었느냐 샬롬 하고 인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샬롬 이렇게 샬롬 무슬림들은 살람 알레이쿰 이렇게 알레이쿰 살람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으면 옛날에 잘 주무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아마 그런 의미의 인사 말해라 이렇게 여겨도 괜찮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강 히라보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 깊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인 상태를 평강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될 때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사람의 생각이 제자리에 놓일 때 그걸 평강이라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안심이 찾아올 때 찾아들 때 그것을 평강이라 말하고 의심이 물러가고 그리고 확신이 깃들 때 우리가 평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질서한 것이 질서를 잡아가고 제자리에 놓이지 못해서 산만한 것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놓일 때 이때 평강이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 평강을 누리가 되는 것은 어느 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실 때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일어나고 그 가정 속에 일어나고 그 교회 속에 일어나고 그 공동체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36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 계시사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중심에 놓을 때 비로소 평강이라 하는 단어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묘사됐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방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방 안에 나타났다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스승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방문을 꼭꼭 잠권내든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두를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실체이면서도 물리적인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양태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죠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이란 것은 유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여기고 한번 두려워한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49절에 있는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캄캄한 밤에 말입니다 바다에 성큼성큼 어떤 존재가 걸어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소리를 지렸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과거에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부활체임을 증명해 보이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증명하시죠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나는 유령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체다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먹으심으로 그래도 긴가민가 제자들이 놀라긴 하지만 설마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을까 아니 부활하도 무슨 저런 이렇게 확실한 몸을 띄고 부활하실 수 있을까라고 긴가민가 하니까 42절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부활체를 가지신 예수님은요 생선을 먹고 시장기를 느껴서 생선을 드실 그런 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체는 어떤 양태일까 이것은 장차 우리가 이런 부활체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중적이에요 왜 이중적이라 말하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체는 십자가에 목박힌 손과 발 배고픔을 느끼는 시장기를 느끼는 그런 몸이 되라 이 말이죠 내 손과 발을 봐라 그 손과 발이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시장기를 느끼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반면 또한 예수님의 부활체는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는 벽을 뚫고 성천한 자연의 장벽이 있으면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장벽을 뚫고 가셔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닫힌 문을 그냥 열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넘은 거 아니겠어요 또 나중에 승천하신 모습을 보면 하늘로 승천 모든 우리 인간은 중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땅에 있는데 승천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는 자연의 이치를 벗어난 부활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영의 몸이라 스피리추얼 바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제를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영의 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영의 몸을 우리가 부활하면 있겠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지혜로 영의 몸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육체, 보이는 이 육체, 이 육체는 다 설명이 됩니까? 우리 육체가 다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유전자, DNA, 유전자 지도라고 있죠 유전 지도를 알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질병을 앞으로 몇 살 때 몇 살 쯤에 어떤 질병을 갖게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유전자 지도인데 그 유전자 지도라는 것도 20세기 훨씬 뒤에 그걸 비로소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다 한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비로소 유전자 그거 만들었다고 다 인간을 아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아는 건 아닙니다 다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이는 여러분들 저 이 몸, 눈에 보이는 것조차는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몸을 장차 우리가 입을 영의 몸을 누가 누군들 다 알고 누군들 그 내용을 다 설명하겠습니까? 설령 알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이 무엇이었을까? 주목해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앞뒤를 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궁금하잖아요 매일 노닥노닥 무슨 재미있는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옛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제자들에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서 가장 중요하게 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집중한 사역도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어제 배웠죠? 누가 보면 24장 25절 26절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터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령의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두 사람 많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믿음을 견고한 것입니다 또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서 집중한 사역도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배울 텐데 누가 보면 24장 44절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래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 말씀하신 사역 중요한 것도 말씀 사역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교회 약점이라 할까 부족한 점이라 할까 놓친 점이라 할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는 인쇄술이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가진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찬송과 가진 사람도 없어서 궤도 만들어 가지고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궤도 그래서 존사님이 이렇게 넘겨 가지고 이 찬송을 같이 부르자고 해서 불렀던 그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얼마나 뜨거웠고 궤도 그걸 좀 적어 가지고 종이에 조금 적어 가지고 그걸 외우고 싶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이만한 쪽보금 하나 받는 거 얼마나 황성하고 고마워 가지고 안주머니 넣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읽고 이랬다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힘이 빠지고 약점이 뭐냐 그것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고 식어졌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뭘까 그것은 우선 이 성경이 지쳐요 지쳐요 교회 가도 꽂아놓고 어디 가든지 성경이 꽂았어요 옛날에는 이런 쪽보금 하나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성경책 이런 통째로 받아본 적이 없어 이런 유한보금 그다음 마가보금 이런 쪽보금 그거 하나 받아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읽고 성교사님들이 오셔서 그거 하나 내주면 큰 선물 받은 것처럼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읽고 외우고 이러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 설교가 또 지쳐요 설교가 방송에 끊임없이 설교가 나옵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보면 죽은 분들의 설교까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쳐요 지쳐요 우리 핸드폰으로 다 들을 수 있다 말이죠 그 결과 아무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아무도 말씀을 갈망하지 않은 시대가 됐는데 이런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 모두가 기근을 느끼고 기가를 느끼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허극대는 거예요 지쳐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급에 만나 여러분 출애급에 만나는 하루 양식이었죠 그렇죠? 욕심을 많이 부려서 좀 많이 거두면 거기서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썩고 벌레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는 하루만 신선했습니다 하루만 신선했어요 단 금요일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에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틀분만 신선했어요 만나는 하루만 신선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도 매일 말씀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주일날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뭘 아니 뭐 불교는 절에는 1년에 한 번 사흘 초파일 한 번 가던데 무슨 교회는 매일 안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급기에 만나는 하루만 신선했다는 거예요 신선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영으로 여러분들이 사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기억하십시오 만나는 하루만 신선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을 매일 공급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때로는 이 말씀의 양식이 맛있을 때도 있어요 읽으면 쏙쏙 귀에도 들어오고 쏙쏙 마음에 당기고 마음에 포전하고 자극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절로 아민이 나올 정도로 그러나 그러나 입맛이 없을 때도 있어요 한 장을 읽어도 모르겠고 두 장을 읽어도 모르겠고 세 장을 읽어도 모르겠고 뭐 교회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배회하고 이럴 때가 많다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매일 양식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것이 축복된 거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 입맛이 없으십니다 더더구나 요즘 환절기 입맛이 없죠 입맛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밥 한 술이라도 뜨세요 그래야 건강 유지합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그냥 한 술을 물에다 마고 먹든지 김치국에 말아먹든지 이렇게 먹어서 그게 우리 건강을 유지한 비결이 아니냐 말이죠 그런 것처럼 말씀의 맛이 달든지 쓰든지 입맛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영의 양식은 하루 분만 신선하다고 배웠으니까 늘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셨을까 궁금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풀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는 일이 최고의 사역이었으며 집중된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창기 세월이 지나가지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나서 말씀의 곰피팜을 느끼며 기가를 느끼며 기간을 느끼는 현상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찬송과도 제대로 였고 성경도 제대로 였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강렬했는데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열망이 다 식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생명의 양식 말씀의 양식은 하루만 신선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머니 매일매일 신선한 양식을 공급하여 우리 주님 오라할 때까지 영으로 살아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공급이 매일매일 공급될 수 있도록 섭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한 금 그리고 일천번째 황금으로 주님 이 재단을 풍성하게 한 거 감사합니다 감사의 사연들을 주님 앞에 보고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이름들 그 사연의 내용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린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늘 하나님과 깊고도 깊은 교제 속에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이런 참 어려운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을 우선 주님께서 방패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강근함으로 지켜주시고 참으로 인민족 온 인류의 일까지 이 코로나 오미클론과 기타 변이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환경과 여건과 계절이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흩어질 때마다 폭음을 증가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시절이 어서서 겨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 권시에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근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며 감격과 감사함이 넘치는 한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